어디 따는 거야? 어디 따는 거야? 1번, 꽂는다 2번, 누른다 3번, 바꾼다 밤낸다 5번, 멈춘다 6번, 연단 지금 뭐야? 지금 운전해요? 미쳤어 7번, 바꾼다 8번, 올린다 아니 지금 차는 어디서나서 할 줄도 모르면서 당신 죽으냐고 9번, 뺀다 10번, 뺀다 10번, 준다 받아요 내 목숨을 구해준 보답이요 이 차를 갖는 게 평생 소원이라 그러던데 생활비가 모자라 있던 차를 몇 달 전에 팔았다면서 그 속기로 배웠는데 할만하구려 승마보다는 도리어 쉬운 거 같소 짬이 있어 나온 거면 한번 타보겠소? 왜 이래요 진짜? 어디서 자꾸 만화에나 나오는 짓을 아 그 친구가 이런 식으로 주면 가장 오그라들면서 좋아할 거라 장담하던데 아니요? 안 보여요? 오그라들다 못해 식은땀나는 거 그럼 성공했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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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훔쳤구나 미쳤어 완전 설마 내가 배고파